인터넷 버금간다, 모바일 혁명에 버금간다 고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세상을 본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채 8사 건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도 좋은 방식이긴 하지만 엔트리를 하면서 저만의 장르를 찾았는데요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보자면요 닫힌 기술을 여는 예술 이거 하나만 있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오픈 AI의 JTBT를 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AI가 사람을 대체하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AI를 쓰는 사람들은 쓰지 않는 사람들을 대체를 하게 될 거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자세히 주의가 자세히 주의가 자세히 주의가 워우우우우 몰라 워우우우우kill suf 감사합니다.